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받게 원합니다. 잠원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정직한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때는 참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참 의문이 생기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의인들이 10편 73편에 보면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험에 들었던 그 간증과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표현들이 아주 시적으로 잘 또 공감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너무 명백하게 악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보면 확하게 자신의 권력과 힘과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해서 사회에 좀 치탄을 받고 사람들이 물론 싫어하고 또 비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망하고 그러다 좀 잘 안 돼가지고 뭐 고꾸라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 그래 아이고 어차피 참 권선징악이고 사필귀정인데 악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고 부정을 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과 탈법과 온갖 것을 다 쓰는데 너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그래도 좀 양심을 쓰고 도리를 지키고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좀 의인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뭐가 이렇게 안 풀리는지 정반대로 막 그냥 너무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소위 악인들이 막 멸시하고 짓밟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안타깝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죄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갸우뚱갸우뚱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시험에까지 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왜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한 부분적인 답이 오늘 지금 잠원 16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악하고 저건 정말 하늘에 당장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악인들을 왜 하나님이 도대체 저렇게 가만 놓아두시고 가만 놓아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계획과 그 사람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10편, 73편에도 나오지만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시약은 굉장히 짧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단견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sooner or later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악인이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그때는 자신들이 막 자기 일이 성공되고 자기가 악한 계획이 막 잘 되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기여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귀결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두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사실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폭압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오늘 우리가 볼 텐데요. 그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바로의 수화에서 고통받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8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한 3,400년의 공백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은 또 그의 백성들을 정말 침묵하셨던 그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기간이 두 기간이 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그 맨 마지막 그 기간과 또 창세기에서 출혈기로 넘어오는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3,400년 정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또 아무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역사하시지 않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물론 시간이 지금 몇백년이 흘렀으니까 여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혹시 왕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기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바로겠죠. 바로는 애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같은 존재죠. 그런데 요셉의 그 과거의 업적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요셉은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애국나라가 다 망할 지경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펴서 7년 흉년 동안에 양식을 다 비축해 놓았다가 흉년 때 그것을 잘 풀어서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고 애국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요셉과 더불어서 특권을 누렸던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몇백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노예같이 전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즉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죠. 구절에 보면 바로가 하는 말인데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해석에 조금 이제 이게 어 그러면 그때 당시 애국 민족보다 유대 민족이 더 숫자로 많고 강하나 그건 아니고요. 영어 성경만 여러분 보셔도 이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그러한 말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Too many and too mighty for us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정도로 꼭 숫자가 많다거나 아니면 더 강한 군대라든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도 위협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민족 사회에서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미국 사회도 우리 마이너리티잖아요. 우리가 소수민족이잖아요. 말하자면 아시안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구가 점점점점 늘어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다수가 되고 좀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법이에요.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소수의 어떤 그러한 민족이 됐든 집단이 됐든 이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뭐가 되냐면 희생양같이 돼버려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 그러면 아 이거 다 쟤네들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의 참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의 좀 나쁜 그러한 버릇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핑계를 삼고 뭔가 어떤 자신들의 상황이 나쁜 것을 핑계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대상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나치 독일에서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저 민족은 열등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데 지금 이 애급의 바로도 좀 비슷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협이 되는 점점 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세력을 이제는 자신들이 노동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혹한 것이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여기 큰 건축 프로젝트 여러분 이집트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라든지 스피크스라든지 엄청나게 큰 그러한 건축물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까 그 옛날에 아직도 미스테리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때 물론 기계 같은 것들 사용은 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인력으로 한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이 없으면 절대로 건축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다 노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강제 노동과 같이 노예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또 여기 14절에도 보면 그것만 시킨 게 아니에요 흙이기기 또 벽돌 굽기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소위 사회의 하부 노동력이죠 가장 좀 힘을 써서 힘들게 해야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조금 전에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구원자를 보내거나 또 어떤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생육이 중다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숫자가 많아지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60만이라는 그런 많은 숫자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이상 되는 그러한 인구 나라죠. 엄청나게 큰 처음에 70명 내려갔을 때랑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권성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계략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목적 건축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러한 노동을 하는 목적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억압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자기들 손아귀에 쥐고 또 그렇게 자신들이 통제를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아마 생활이 힘들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움츠러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점 인구 숫자나 이런 면에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너무 힘들면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셔서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생명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점점 번성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일반 피조물에게 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고 그러한 약속을 대단한 어떤 역사와 대단한 어떤 보여지는 일보다는 보여지지 않지만 점점점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늘어나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정도의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다른 여러가지 건강의 문제든 또 다른 여러가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등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실 때 영적으로는 더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사실은 편안하게 이사배성들이 만약에 애굽에 데려가서 바로가 처음 요셉시대와 같이 VIP 대접을 해가면서 잘 대해줬다면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등장하는 그때까지 가면서 보면 알지만 이사배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기대하기 어렵을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 다 비슷해요 사실은 소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게 특별한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어느 민족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거룩하고 특별히 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깹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도 사실은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박혀있는 애굽에 대한 환상 이라 그럴까요? 이걸 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정말 너무 애굽이 좋다 그러면 나올 생각도 안 합니다. 사실은 가난한 땅 가자 이렇게 하면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여기가 더 좋다. 난 여기서 살 거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이러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으로 찾아오고 어려움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불을 짓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들을 일깨우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고 고룩한 뜻입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편안하게 모든 것을 탄탄대로로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사실은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바로의 계략은 뭐냐면 그들을 그냥 힘들게 해서 삶을 고달프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짓누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민족이 말살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말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그래서 요즘에도 군기하잖아요 우리가 민족 말살 정책을 뵀잖아요 이름도 다 창시개명하고 한국말 못쓰게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주 악랄하게 했죠 사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바로가 압제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계략은 이런 압제하고 강압하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권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5절부터 보면 이 애국왕이 두 번째 더 아주 악랄한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뭐냐면 직접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엄청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과거에는 산파가 아이들을 받았는데 히브리 여자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이렇게 번성할 거 아니에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그 태어나는 아기들을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필요하면 남자만 죽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애를 낳는 건 여자인데 여자를 죽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남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다 이제 그 말하자면 씨를 말리려고 하면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사시키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잖아요 싸워서 이기고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강한 용사들이고 군대들이고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산파들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사실 뭐 그냥 군대를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내놓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가 생각에는 아이가 나오자마자 딱 받는 거 그 당시에는 아들인지 딸인지 또 알 게 뭐예요 사실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무슨 검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산파가 제일 먼저 그냥 나오자마자 아들이면 그냥 죽이면 바로 뭐 어떡할 거예요 죽은 아이를 뭐 이러한 아주 참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도록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절하려고 이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산파 이름이 나오는데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히브리 산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성경에 보면 이게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전치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히브리인 산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번역된 대로 아니면 히브리 여인들을 위한 산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성경이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반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애국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히브리 사람이라면 어때요 바로가 바로의 명령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쉽겠어요 또 바로의 명령을 잘 듣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때는 아마 이 시뿌라와 부하라는 여자들이 애국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야 바로가 이제 자기 민족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서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산파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애국 출신의 이 두 산파의 어떤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히브리 산파들인지 애국사람들인지 어쨌든 그걸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이 두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일에 주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로가 이러한 정책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산파들이 당연히 어때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왕명이면 황제인데 황제와 같은 사람인데 안 들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는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두려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생사여탈권을 지은 사람이 바로인데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한 좋은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사실 세상에 살면서 뭐 두려워합니까 돈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세력 무서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느 분 김혜영 성교사님이란 분이 말씀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계속 나요 용기라는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했어요 진정한 용기는 더 큰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두려운 일 세상에서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질병도 두려울 수 있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울 수 있고 돈도 두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두려운 게 많죠 사실 세상에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두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기껏 죽여봤자 육신의 몸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함께 영원한 지옥에 쳐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살아잡힐 때 사실 가장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러니죠 사실 여러분 이게 포비아 같은 건 굉장히 부정적인 두려움인데요 여러분 거의 정신병적인 증세죠 어떤 사람들은 고소공포증 그래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뭘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황장애가 오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눈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애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죄에서 멀리 떠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 필요 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산파들이 바로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신앙인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갈 때만 해도 어땠어요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대사장들과 종교 지자자들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칼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말골길을 깎긴 깎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다 그러던 제자들이 겁쟁이들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슬그머니 멀리 먼 발치에서 겨우 쫓아갔던 베드로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산에 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바로 그 동일한 산에 들인 공예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서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너희들 말 듣는 것 어느 게 더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전에 그렇게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 10편에 나오는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라 이런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진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비결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파들이 정말 그런 용기를 가지고 감히 왕명을 거스리고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아니 하나도 줄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산파를 불렀습니다 18절에 보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랬을 때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급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19절이 이 사람들의 말이 지어낸 얘기같이 보이죠 거짓말같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바로 앞에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한 것 자체는 나쁜 일일지 몰라도 그들의 목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보통 많이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도 그러한 거짓말 자체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순종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므로 선한 일이다 이러한 해석을 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나중에 가난한 정복을 들어갈 때도 기생 라합의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갔었는데 그때 만약에 기생 라합이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입을 잘못 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살렸습니다 정탐꾼 두 명을 그 덕분에 나중에 라합의 집안 전체가 살게 되지만 그 거짓말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2차 대전 때 보면 나치가 얼마나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 동적을 보호하겠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화란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프랑스 사람이라든지 여러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 왜 유대인을 자꾸 죽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줬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실제로 보면 그런 실화들을 담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공산당이 막 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거나 일제시대라든지 이런 때 보면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와가지고 어디 숨겨놨냐고 막 물어보는데 숨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개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축개명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건 예외니까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그런 때 보면 또 기질을 발휘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유교 때인가 그때도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들인가를 숨겨줬는데 군대로 총 들고 와가지고 실제로 어딨냐고 위협하면서 몰아봤대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야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랬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야 약간 반 거짓말 같은 트윅인데 뭐냐면 여기 없다는 거죠 자기는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자기 양심에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생명을 보호하려는 약간은 그런 재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건 뭐 실제 이야기인데 그 코리텐 붐이라는 실제로 이제 그 더치 사람인데 주눈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화해요 독일군들이 가서 그 테이블 밑에 숨었었어요 숨겨줬는데 유대인들을 그 테이블을 거기다 깔고 그 위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들이닥친 거예요 독일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유대인 어디다 숨겼어 이렇게 하고 총을 막 하는데 거기 이제 가족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었나봐요 한 티네지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야 뭐 입을 쉽게 열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 어린 여자 소녀였나 걔한테 이제 총을 막 갖다 대면서 어딨어 받은 대로 말해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무서워가지고 파이닝이 됐는데 진실을 말한 거예요 탁자 밑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테이블 치우고 잡아갈 판인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총을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히스테리칼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웃어버린 거예요 진실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 전혀 뭐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총을 겨누고 있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진짜로 테이블을 들추고 끝내려고 했다가 웃으니까 뭐예요 자기를 놀린 것 같이 생각했다가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냥 수색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안 질려고 하고 진실되게 생명을 보호를 하게 하느니까 그런 어떤 정말 기적적인 방법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모면하게 해서 그 아이도 안전하고 또 숨어있던 유대인들도 안전하게 되는 뭐 그러한 실제 사태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양심에 맡겨야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요즘에는 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자기 이권이 침해를 당할까 봐 얼마나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심을 똑바로 안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그걸 뭐 융통성이라고 생각하고 아 세상 살아가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은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생명이고요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아 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야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탓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항상 악하고 세상은 항상 거짓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합리화 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산파들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한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 것처럼 이거 바로 앞에서 농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팩트럴 스테이먼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기 전에 유대인들 여자들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다 해를 놔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했더니 바로는 또 그걸 진짜로 듣고 결국에는 소금 먹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면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쉽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정말 윈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피팍 속에서도 바로가 억압하고 직접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아주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존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번성하게 흥황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도 바로는 비록 악하게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산파들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사단이 악한 계락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 또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후손들을 반드시 보존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이 바로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저희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저희들을 향하신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